Don't be a fool 여보세요? 야, 요번째 오지마! 왜? 이장님 본진 다 팔려가지고 촬영 때를 대충 봤거든 지금 가보니까 이거 난리가 아냐 농기구들 닦느라고 이 놈이 다 쎄가 이거 내년농사 이거 줄댔어 그래도 걱정하는 댓글 많이 달렸어 그래, 엄마도 뭐 봤어 개톨이 됐는데 불알은 뜻돼 그렇단 게 기분은 좋더만 이번 주 쉬어? 뭐가 웬만하면 촬영하려고 그랬거든 가서 유튜브 찍는다고 그러고 뒷방망이 많이 갔는데 뭐 이번 주 뭐 하지? 뭐 농기구라도 와서 닦는 거라도 찍은 거라도 그거 그때 버프하고 그거 배지하고 남았잖아 땀긴 했어 그래도 안 찍는다고 그랬는데 휘빗거리니까 거기다가 한편 대충 말아봐봐 좀 봐봐, 이씨이야 왜? 너 요번 편 목소리만 나간다고 출연료 안 나오는 거 알지? 안 나갈 거 같은데? 한 편이라도 더 벌어야 돼 저 대빵한테 얘기 좀 잘해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